맛있죠. 꿀맛이 나요. 끝맛이 진짜 꿀맛이 난다니까요. 지금 진짜로 먹는 것보다 진짜 더 맛있는 거 같아요. 카메라 안 돌아갈 때도 다 먹었어요. 드시는 속도 속도를 봐. 왜요 왜요.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.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.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. 1분 30초. 얘들아. 듣고. 듣고.